Q, 타임을 하는 대결 여러분은 이티비에서 발표를 하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티즈에서 돌아보면 여기까지 Q, 타임을 하는 대결 지금 10시д all over 10시이 걸려 네, 제가요 근데 오늘 뭐 하러 왔어요 그냥? 네 우리 오늘 유기묘 우리가 동물 다사항 한 사람이니까 동물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섬세하게 그 유기묘에 대해서 와서 공부하고 여러분도 보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알고 다음에도 더 배우게 되고 다음에도 이런 동물도 도와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둘이만 아니에요 오늘 게스트 따로 있어요 바로! 네 이름은 쿤입니다 쿤이 어제 밤에 샤준 어디야? 샤준! 샤준 어디야?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샤준 거기 있고 쿤 인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쿤이랑 샤준 같이 봉사활동하러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양이 봉사활동한 강아지 봉사활동 왔다 하는데 다들 너무 쿨하게 너무 쿨하게 그래서 우리 시작할까요? 좋아요 렛츠고 강아지 쿠킹 뚜껑 짓 합니다 한참 ege 이 고양이가 있어요 30? 30마리 오늘 그 고양이들을 청소도 좀 해주고 바꾸고 2층에 있는 일강을 보내는 고양이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지금 스타 지금 지음을 좋아하는 고양이라서 일어나 볼까요? 헤이 나랑이랑 만나면 잘 맞는 거 같아 응 잘 못할 네 2층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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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지금 여기는 구조된 기체들이 잠시 계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밥 먹고 난 밥을 다 수거해서 밥 급여할 거고 그 밥 준비하는 동안에 화장실 청소를 할 거거든요 네 저희가 계류 중이라서 이 친구들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서 다 기록을 해야 돼요 배변이 어땠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밤을 얼만큼 먹었는지 등을 체크를 할 거예요 네 네 화장실 청소를 잘 하시는 분 네 맨날 하고 있습니다 아 맨날 하고 계시구나 이분도 배워하대서 잘 배우세요? 잘 보세요? 네 이 두 분이 이제 먹은 거 얼만큼 먹었나 체크를 하고 이제 그릇 설거지하고 급여하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될 거 같아요 네네 일단은 친구들은 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네 약간 예민하거나 겁이 많은 친구들은 저희가 가려놨어요 아아 오늘은 케어는 저희가 따로 하고 네네 네 나머지 아이들이랑 인사도 하시고 그 업무를 같이 하면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태변 이거 너무 귀여워 잠시 6분 네 먹었다 까망 얘네 까망이 말을 잘하는 친구예요 잠시 7분 잠시 7분 다 먹었다 네 하이 너무 룰이 닮았어 느낌이 너무 룰이 닮았어 너무 룰이 닮았어 이거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 잘 먹었네 너 커요 아 봐요 계속 애교 애교 불러요 종이 하고 있습니다 뭐 베라한테도 똑같은 이름으로 우와 너무 귀여워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이제 시작합시다 하이하이 와우 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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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나 귀 마사 좋아하구나. 잠깐만. 먼저 씌워야 돼. 빨리 씌우고. 띠루. 빠이빠이. blush. 왜 칼이 Cafe인지 모르겠어요. 칼이zdров아. 칼이zdров아. 와. 근데 이게 구이잉인가요? 그게 구이잉인가요? itor이잉. 안녕. 이웨 먹었다 칠방 아 이 정도면 많구나 물 먹었다 이게 1,000원 화이팅 이렇게 일정해서 쉬고자 예예예 두 개 작은데아 concrete 하이 하이 너 왜 이렇게 귀여워? 태형 이건 리언처럼 리언처럼 너무 귀여워 갑자기 갑자기야 갑자기 이 줄 알고 오면 오! 없어졌어 뭐지? 그냥 잘하고 있어? 하이 하이 어 눈도 아프네 It's okay 너무 귀여워 어떡해 바로 나와 리언 했어? 아니 아직 빨리 해 알겠어 이런식으로 귀여워 귀여워 그레이도 귀여워 레미도 귀여워 레미도 귀여워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먹은 거랑 물 마시는 거 체크가 완료되네요 네네네 네네네 저희들이랑 터치하고 도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 네 사람이 너네 안전하다는 이런 걸 줄 수 있어서 네 밥 잘 먹었나 물어다 보시고 네네 앉아주시면 좋아요 네 약간 이 정도라고 해야 되나 하는 네 이 정도요? 하이 밥 먹고 밥 먹고 어 밥 먹고 밥 먹고 하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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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야 와 라일라 밥 먹고 싶어? 밥 먹고 싶어? 밥 먹고 싶어? 밥 먹고 싶지? 자 이리 와봐 밥 먹자 많이 먹고 밥 먹고 싶어? 잘하셔야 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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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근데 말 진짜 많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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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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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밥 밥 하이 하이 도도 하이 도도 하이 도도 와 지금 건강하나 잘고 있어요 아니야 베비야 잘해 야 야 얘가 내 발을 돌려 왜 이렇게 다 믿을냐 여기가 필요하다고 그래 다시 다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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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아 알겠어 안녕 오케이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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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 와봐 여기 와봐 많이 와봤어 와봐 와봐 와 와봐 여기가 봐. 여기가 봐. 여기 있어. 조금만 나와. 어, 잘했어. 잘했어. 다리 엄청 많이 썼네. 아, 진짜 만약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이고 고양이 키고 싶으면 여기 와서 친구 몇 분양하세요, 여기. 너무 키운 애들 너무 많아서 좋으실 필요합니다. 음, 귀여워. 공주가 많이 가는 거야. 건강한 거야. 왜 웃어? 데려갈래? 오케이. 공주야, 잘 못 들어갔어. 공주, 안녕. 만약에 여기 고양이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요? 카라로 공부가 잘 올라갈 거거든요? 그때 신청해 주시면 돼요. 공주. 요, I think we're finished, right? 허? Are you finished? 끝났어요. 끝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저 두두 봐야겠다. 음. Uh, he's for you this open the door. 우와. ligспstars. 아, 저's, 내가 addicted. stop. 오이! 와!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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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! 안전!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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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핫! 옥수수 이리와 하하하 타고 타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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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귀여워 하하하 혹시.. 이거.. 강아지 아니죠? 아니요 어디 있어요? 옥상에 있어요 아 옥상에 있어요? 혼자 있어요?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와 역시 이사 칭화료 4점 활발한 4점 들어가듯해요 제가 장난감을 제일 좋아해요 바로 왔어요 아까 이름 뭐죠? 민크 민크 지금 가족 찾고 있어요 민크 좋은 집 데려가주세요 민크야 빨리 좋은 가족 찾아야지 맞지? 빨리 좋은 집 가야지 이거는 민크야 거기는 애기들 있어서 입양도 해요? 네 그럼요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이에요 다 와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완전 아기예요 둘이 자매 안녕하세요 지붕에서 떨어져서 하늘이랑 구슬 너무 차가워 왜 아직도 우유 마셔요? 아 이제 막 이유식으로 넘어갔어요 밖에서 캣타워로 잠깐 나갈거에요 어? 네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어디 있어요? 지금 뼈가 괜찮아요? 높다 좀 낮게 됐다 너무 귀여워요 네 오 봉사스, 저 바꿀까요? 이거 있을 수 있어요? 저는 많이 있었는데 있어? 있어 하이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여기도 봤는데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족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책감 있게 이렇게 안 가고 싶으면 여기 와서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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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사도 있어요 지금 지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지금 혼자만 있어요 가족 다 입양했어요 지금 리사도 가족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 콘텐츠 어때? 재밌지? 솔직히 오늘 좀 의미 있어요 좋은 의미 있었어요 저번에 보다 저번에 그냥 열이 될 거였나 그냥 모든 걸 의미 있는 거지 알았어 인생의 의미 조금 더 찾아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앙준이 네 앙준이 그렇지 형이 콘텐츠 진짜 좋아요 네 오늘도 진짜 너무 좋아서 좋고 네 그래도 여러분 가끔 와서 같이 도와주고 네 맞아요 세븐 가족분도 책감 있게 들어가서 잘 가주세요 네 맞습니다 바이